네, 2021년 12월 10일입니다. 강좌 안내를 하나 또 진행하려고 해요. 파이썬 3.10 and functional programming 이라고 해서 새로운 강좌이고 형식도 새롭고 내용도 새로운 또 강좌를 만들어 봤어요. 이전 지금까지 우리 강의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형식입니다. 일단 여기에 어디 들어가는지 부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전에 EMC 과정을 했었죠. EMC에서 스크래치 과정하고 앱 인벤터 강의 녹화를 마쳤어요. 이 EMC 과정은 유치원부터 해서 중학교까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레벨로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녹화하는 펑셔널 프로그래밍 파이썬는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바로 이 EMC 과정과 겹치는 이 나이때 초등 4학년 이후로부터 중학교 사이 이때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마치시게 되면은 이 수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파이썬 앤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과 그리고 대학에서 머신러닝 과정 이렇게 색깔이 같은 색이잖아요. 이 색깔하고 이 색깔하고 이 색깔 서로 연결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위치를 좀 바꿔주는 게 낫겠군요. 그리고 한 컴퓨터 내려오면 되겠네요. 그 다음 우리 또 새로 구성한 과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타이프스크립트, 웹 디벨로먼트 과정이 있어요. 리액트 뷰, 앵귤러, 스벨트 사이클 제이수 이런 여러가지 프레임워크들을 살펴보는 과정인데, 이 과정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 수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대학에서 이어지는 것이 엘릭스와 피닉스죠. 이거는 그 다음 과정으로 연결되도록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리액터를 공부하시고, 뷰나 리액터를 공부하시고, 웹 디벨로퍼 로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공부를 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엘릭스 피닉스죠. 조금 더 한 차원 높은 과정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러스트는 전혀 별개의 과정입니다. 그냥 별개의 과정으로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연결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EMC에 이어지는, EMC 과정과 겹치면서 또한 EMC와 연결되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파이썬과 펑시널 프로그래밍. 이게 제일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다음으로 이제 러스트를 공부를 하든, 자바스크립트를 공부를 하든, 자바를 공부하든, C를 공부하든, 어떤 공부를 하든 간에 다른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초이니만큼 공부하기 쉬운 파이썬과 그리고 파이썬이 3.10으로 되면서 펑시널 기능이 많이 추가되었어요. 그래서 펑시널 프로그래밍이 어떤 것인지, 이 두 개를 같이 공부를 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상당히 특이하죠. 이런 형식의 시도는 아마 참여할 것 같은데. 교재는 여기 이 책입니다. 이 책은 How to think like a computer scientist에서 상당히 좋은 책이에요. 정리가 잘 되는 책이고, 이 책은 2020년 4월 17일 날 3판이 나왔습니다. 원래 책은 2002년에 나왔어요. 2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이게 개정되고 개정되고 해서 이제 3판이 나온 거에요. 저자들도 여러 명이 참여한 책이고, 분량은 384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250페이지 분량입니다. 그래서 예자들도 아주 좋고, 그리고 이건 오픈소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고, 배포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레이티브 커먼 GNU죠. GNU L3인가? 버전 3인가? 구성된 책이에요. 수정 배포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왜 그걸 강조하느냐니까, 우리가 이 책을 실제로 한번 수정하고 갱신을 할 겁니다. 왜냐니까, 이 책은 지금 3.0 수준으로 만들어져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3.0 돼 있는 수준인데, 이걸 3.10 수준으로 우리가 업데이트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5년 전 문법이 기초로 되어 있어요. 현대문법인 3.10으로 바꾸고, 그리고 펑셔널 프로그래밍도 추가를 할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이 책 자체는 철저하게 OP 관점에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예제도 다 OP 관점으로 예제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OP 관점으로 되어 있는 예제들을, 우리가 펑셔널한 방법으로 재구성해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OP와 펑셔널을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을 구성을 합니다. 책도 우리가 업데이트 하고, 그러니까 소스 코드도 마찬가지. 현재 소스 코드들이잖아요. 이 책에 있는 소스 코드들도 우리가 OP와 펑셔널 두 개를 나란히 공부할 수 있도록 새로 구성을 해 나갈 거에요. 상당히 일이 많죠. 일도 많고 재미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책에 교재에 있는 예제가, 이런 예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예제가 있으면 OP 방식입니다. OP 방식으로 이렇게도 적을 수가 있고, 이렇게도 적을 수가 있는데, 이걸 펑셔널로 바꿨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것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한 거에요. 어떤 의미지가 되시나요? OP와 펑셔널 언어의 특징을 둘 다 공부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럼 OP와 펑셔널이 차이지 뭐냐?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니까 이 책 자체는 철저하게 OP 방식인데, 그런데 버전 3.0으로 쓰여 있단 말이에요. 3.0이니까 5년 전 문법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2022년도 문법으로 바꾸고, 거기다가 또 펑셔널로 추가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3.0이 2022년, 지난달 들어서 파이썬의 내용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니까 펑셔널 스타일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펑셔널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파이썬은 원래는 OP였지만, 2022년, 2021년이죠. 1년 10월달 정식 발표된 3.0 버전에서는 완전히 펑셔널 기능을 대폭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펑셔널로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펑셔널이 차이점이 뭔지, 간단하게 탕수육의 부묵파와 찍묵파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탕수육을 부어서 먹을, 소스를 부어서 먹을 것인지 찍어서 먹을 것인지를 두고, 학계에서 오랜 논쟁이 벌여져 왔잖아요. 지금도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압도할 만한 이론적 배경을 내셔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똑같은게 코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딩에서도 문장을 주어, 동사, 주어 적고, 점 찍고, 동사 적고, 괄호를 이렇게 하자는 1년의 어떤 학파라고 해야 되나, 주장하는 그룹이 있고, 그렇지 않고 동사를 먼저 적고, 괄호 열고, 그 사이에다 명사를 넣고, 이때 이걸 보라 그러죠. 시 넣고, 괄호 닫고, 이렇게 적자는, 그죠? 이렇게 적는 것이 타당한 사람들과 이렇게 적는 것이 맞다는 사람들 사이에 상당히 오랜 동안 어떤 나름대로의 주의 주장이 진행되어 왔었죠. 앞에 있는 이 경우, 이 경우를 우리가 op라고 얘기하고, 뒤에 이 경우를 fp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s를 우리는 instance라고 얘기해요. 이때 s, 첫 번째 s는 instance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뒤에는 c 있잖아요. 이때 c에 있는 우리가 argument라고 얘기합니다. argument. 그러니까 명사를 argument 위주로 적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instance 위주로 적어야 될 것인지 두고, 서로 갈리는 거예요. 그게 op와 fp의 차이점이라고, 굳이 주장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op라고 해서 fp 특징을 안 쓰느냐, fp라고 해서 op 방식을 안 쓰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op와 fp의 경계가 점점점점 옅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op가 fp 특징을 흡수하면서, 파이썬만 하더라도 버전 3.10, 2021년 11월, 12월, 지금이에요. 지금 경우를 들어서는 거의 fp 기능들을 상당히 많이 흡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fp의 이 두 개의 차이점, 이렇게 적는 경우의 장점과 이렇게 적는 경우의 장단점을 비교를 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 있는 예제들을 통해서 하나씩 다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책은 철저하게 op만 이렇게 적고 있어요. op만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수업을 하면서 여기 op로 작성된 방식들을 fp로 적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보여드릴 거예요. 이건 fp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가야 되시죠? 그래서 3.10이라고 해서 완전한 fp 방식은 아니에요. fp 방식을 약간 곁들인 정도예요. 그런데 약간 곁들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한번 곁들여 볼 거예요. 그래서 둘 다 op와 fp를 다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학습 내용은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컴퓨터의 작동 구조, 메모리 구조, 데이터 구조, 등등등, 코딩 언어의 구조, 스택, 힙, 베리어블이 무엇이고, 컨스트가 무엇이고, 펑션과 클래스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오브젝트는 무엇이고, 등등 하여튼 컴퓨터 과학에서 나오는 일련의 단어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공부할 거예요. 특히 스택과 힙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또 상시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 베리어블과 인스턴스는 무엇이 같고 다른지, 인스턴스와 베리어블, 두 개 비슷하기도 하고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뭐가 같고 다른지, 그리고 클래스와 스트락트라는 것이 있어요. 스트락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같고 다른지, 어떤 데이터 구조죠. 이런 것들도 다 공부를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눈높이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 수업은 다음에 이어지는 수업들, 자바스크립트라든가, 타입스크립트라든가, 엘릭스를 공부를 하든 뭘 공부하든, 어떤 컴퓨터 과학을 공부하든 꼭 필요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는 대로 구성을 했어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래서 학습자들은 컴퓨터를 이전에 전혀 공부를 한 적이 없다면 안 돼요. EMC 과정에 스크래치 300개의 에피소드 있잖아요. 이 중에서 적어도 절반 이상은 공부를 했거나, 적어도 150개는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이전에 코딩과 영어 공부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는 했다고 가전합니다. 그냥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이 아니라, 적어도 이 과정, 초등학교 3, 4학년이라도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경우에 한해서, 이 수업이 적합할 거예요. 아예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한다면, 지금 수업은 따로 쓰기가 좀 힘들 겁니다. 왜냐니까 일단 영어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책 자체가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인데, 이걸 우리가 한글화 하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왜 말하냐 하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 자체가 굉장히 쉬운 영어들이에요.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고, 새로운 단어들이 딱히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구글 트랜스레이트를 이용하면 어떤 문장이든, 이런 문장이 있잖아요. 이런 문장이 내가 이해가 안 된다면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 트랜스레이트에다가 번역하면 바로 돌아가죠.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구글 트랜스레이트 열고 넣으면 그대로 이렇게 번역이 깔끔하게 나와요. 그죠? 너무나 번역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걸 또 영어로 발음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그죠? 발음도 들을 수가 있고, 특정한 단어를 모르겠다. 그 단어만 하나 딱 찍으면 이 단어에 대한 설명도 밑에 나와 있고, 이 단어에 대한 발음도 들을 수도 있어요. 그죠? 구글 트랜스레이트라는 너무나 훌륭한, 너무너무 훌륭한 학습 방식과 공부 방식이 있으니까 굳이 이것을 한글로 바꿀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제 판단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영어를 모르면 프로그래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든 나중에도 영어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한글로 바꿀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이걸 읽고 한국어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영어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번역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학습자 연령은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3, 4학년 이상이어야 되고, 학습기간은 약 2년 정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내용도, 형식도 새롭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새로우냐니까 이렇게 파이썬 3.10이라는 전혀 새로운 버전에 맞추고 그리고 펑셔널 프로그래밍에도 맞춰서 기존에 있는 책들, 우리 교재를 직접 우리가 작성해 나갈 거예요. 이 책의 개정판을 우리가 작성한단 말이에요. 수분 강좌를 통해서. 어떤 의미지가 되시나요? 여기 있는 예제들을 멍땅 다 읽어보고, 그 중에서 펑셔널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펑셔널로 표현한 코드를 추가해서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낼 겁니다. 책도 만들어내고, 강의도 진행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번역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번 강좌를 마칠게요. 그러니까 펑셔널과 op를 둘 다 공부하는 것이고, 펑셔널과 op의 차이점은 그냥 주어 동사, sv 방식으로 적을 것이냐, vc로 적을 것이냐의 차이점임에 불과합니다. 이때 c, 이때의 명사를 argument라고 부르는 것이고, argument가 중심이 되는 문장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s, 이때의 명사를 주어라고 그러잖아요. 이때의 주어를 instance라고 불러요. instance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문법, 문장을 구성할 것인지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건데, 차이점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얘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이렇게 표현된 것은 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표현된 것은 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단지 부먹이냐 찍먹이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딱 그만큼의 차이일 뿐이에요. 자, 어쨌거나 상당히 재미있는, 지금까지 어떤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시도된 적이 없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책도 만들어나가고, 강의도 하는데, op 언어와 op 언어로서 파이썬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op 언어로서 펑셔널 프로그래밍도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재미있지 않겠어요? 보통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러면은 대개 뭐 이 얘기 쓰이는 언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스케일이라든가, 엘릭스라든가, 오카멀, 오카멀도 있고, 스칼라라든가 이런 어떤 특정한 단어들, 언어들만 펑셔널로 표현된다고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대표적인 파이썬 언어인, 대표적인 op인 파이썬으로도 얼마든지 펑셔널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재미있을 겁니다.